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11월 들어 너무나 가파르게 확산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하루 새 감염자들은 12일에 15만 3,400명을 기록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하루 새 감염자들이 10만 명을 넘은 이래 8일 연속 지속된 끝에 15만 명도 넘어선 겁니다. 12일 하루 사망자는 1,2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최근 2,000명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중증으로 발병해 미 전역의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은 6만 7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리노이, 위스컨신, 미네소타 등 중서부 지역 대도시 병원들은 침상이 가득 차 임시시설에서 치료해야 하고 의료진도 크게 부족해 은퇴자나 간호학교 학생들까지 긴급 호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태스크포스 멤버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은 겨울철 헐리데이 시즌을 맞아 자주 실내 모임을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이럴 때일수록 모든 미국민들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며 손을 잘 씻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CDC와 존스홉킨스 대학 등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현재 거의 대부분인 46개 주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 보합세를 보일 뿐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여 개 주는 지난 한 주 주별 하루 감염자들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미 전역에선 하루 새 감염자들이 41%나 급증했으며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은 20%, 하루 사망자들은 23%나 증가한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들은 1,060만 명, 누적 사망자들은 24만 3천 명을 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이어 캘리포니아가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는 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실내 모임 허용 인원도 축소하고 있는 데 이어 아예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는 스테이 앳 홈, 강제 자택 대피령을 다시 발동하는 지역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에 이어 일리노이주는 곧 스테이 앳 홈 자택 대피령을 다시 발동기로 했으며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오레건 등 서부 세계주는 오늘 공동으로 타주나 외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권고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초중고등학생 5,600만 명을 가르치고 있는 75개 대교육구들 가운데 36개 교육구는 계속 학교문을 닫기로 했으며 6곳은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가 원격 수업으로 다시 전환했고 문을 열고 있는 33개 대교육구는 폐쇄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코비드 자문위원회에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통제하기 위해선 미 전역에서 4주 내지 6주 동안 락다운, 부분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락다운은 미국 내 비즈니스와 전체 경제를 다시 추락시킬 수 있어 바이든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